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그녀를 사는 것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긴 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왜 나지? 왜 나만 이렇게 이런 길을 가야 되지? 나라는 의식도 있고 성밀한 사람이 있어 하는데도 누군가의 제삼자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이 따른다를 식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나는 바로 바울 때, 정말 바울 때, 바울 때. 우리의 몸을 이고, 우리의 몸을 이고, 우리의 몸을 이고, 우리의 몸을 이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내 삶을 바꿔버릴 것 같은데? 정말 바울 때. 내가 살려고 하자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다고 말하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 당국이 예뻐졌을 때 좋은 일이었어. 우리 콜레트가 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은 아무에게나 다 샤먼의 이름을 주지 않나요